뭐해? 나 과일이랑 호박 씻고 있어. 우리 좀 이따가 피자 만들거지? 응.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응. 주은이 푸이. 오늘은 피자를 만들거에요. 홈메이드 피자. 재료는 뭐가 있어? 재료는 뭐 있어? 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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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감자, 소시지, 파프리카. 가장 좋아하는 건 뭐? 소시지! 소시지! 소시지 많이 넣을거야? 응. 손 조심히 들어. 이렇게 반. 손 조심히. 주은이는 엄마랑 같이 해야겠다. 이렇게 반을 쓸었지? 소시지. 우와, 엄마는 한 번. 한 번. 이렇게 잘라. 조심히. 맛있다. 칼을 바꿨어,잉? 안전하라고 그렇지, 주은아? 야, 진단이 지워라. 야, 집에서 이런 거 하고. 이제 복 받은 줄 알여. 조심히. 조심히 하겠다, 주은아. 이거 여기다 대고 할래, 플라스틱에? 아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해. 그래? 근데 좀 시끄럽다. 괜찮아. 이게 유리도마라 그래, 유리도마라. 됐다. 엄마, 소리 안 내. 그래, 잘하네. 잘하네. 됐어. 됐다. 오, 이게 발효라는 거야? 오, 신기해. 짜란! 와, 이게 뭐야? 이제 발효가 됐어요. 와, 빵을 살아낸다. 야, 손 씻었지? 네, 네. 야, 한 번씩 꼭꼭 눌러서 가스를 빼줘. 어륵. 어륵 있어? 콩콩. 봐봐. 들면 이렇게 됐지? 아! 어떡해? 괜찮아. 됐지? 오, 신기하다. 자. 비 오는 날에 피자를 만드네. 24. 295. 295. 아, 피자니아 가는 거보다 집에서 이렇게 한 게 낫겠다. 그치? 아니야, 그건 저쪽에다 해. 피자니아보다 낫지, 주은아. 아니.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응, 되게 최대한 낫게 해야 돼, 주은아. 주은이 뭐해? 이렇게 손으로 쫙쫙 늘려줘. 좋아, 좋아. 됐다, 됐다. 됐어? 이 정도 두께 오면 된 것 같아, 그치? 응. 좋아. 이제 토핑해?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봐. 주은이 건 쫄깃쫄깃하겠다. 내꺼? 응, 주은이 건 쫄깃쫄깃하겠어. 너희들, 내꺼? 하도 많이 쫄깃쫄깃해서. 내가? 응. 거기, 우리 사먹는 피자들이. 주은아, 이러지 말라고 좀. 크게 만들어야 다 같이 나눠 먹지. 나처럼. 자, 밀어봐. 내가 좀 도와줄게. 처음에. 오, 우리 주은이 손재주가 좋아요. 됐어? 응. 그 다음에 콕 찍지? 콕콕콕 찍어. 어디다가? 여기. 왜 이렇게 찍어? 전체적으로 다 찍어줘. 너무 세게 찍지 말고. 엄마? 엄마? 왜 이래? 어떻게 해? 우와. 그거 왜 구멍 내는 거야, 주은아? 올려놔. 엄마? 그래가지고. 숨 쉬어야지. 아니, 까루가 숨 쉬는 거야. 빵도 숨 쉬어야지. 그래야지 맛있어. 사람같이 숨? 응. 자, 숟가락 하도록 살살 펴봐. 많이 좀 넣었으면 좋겠어. 아빠는 소수 좋아해. 네? 많이 좀 넣었으면 좋겠어. 살살 전체적으로 다 펴서 발라봐. 모잘다. 좀 더 줘라. 먹지마. 또 안 올려? 감자는 안 올렸는데? 감자 올렸네요? 호박은? 호박은? 호박은 아직 안 있네. 이제 치즈 넣어도 되겠다. 많이 뿌려. 치즈로 많이 많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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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도 치즈 좋아해. 응, 아빠도 좋아해. 올롱 올롱. 그래서 쭉 늘어놔. 꼬브레 늦춰. 꼬브레 늦춰. 기다려봐. 이걸 엄마가 할게. 우와. 밑에 있는 건 주운이 거. 밑에 거 주운이 거. 위에 있는 거. 오빠 거. 주운이 거. 말 써져라 해야지. 말 써져라. 이야. 잘 입고 있는데 그치? 그러게. 신기하네. 느끼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넣는데 햄은? 주운이가 넣었잖아. 아, 파인애플도 넣었어. 아, 파인애플 안 좋아하지. 네. 오, 잘 입고 있어. 오, 피자 완성. 빨리 넣어. 야, 이제 네 거 가져와야지. 내가 거 안 갖고 온다. 빨리 비키라고. 오. 피자 완성. 자, 오늘 고생했습니다. 박수. 오. 이러면 딱 꼈어. 넌 님매? 오. 집에서 만든 피자. 정말 집에서 만든 피자처럼 생겼네. 이야. 오. 맛있겠지? 그치, 아들? 주운아 이거 맛있겠지? 아니. 아니야? 맛있겠다. 피자 진짜. 치즈 진짜 맛있다. 먹자. 주우드. 자, 들어봐. 살짝 섭취해서 들어봐. 안 뜨거, 뜨거, 뜨거. 안 뜨거. 안 뜨거. 안 뜨거. 자, 이건 주운이 거 안 줘. 야, 그때 뭐 접시 아무것도 안 줘? 힘들어. 어차피 곧은가 안녕? 저 같은 nee Army 안 내Note 안녕. 감사합니다.